여러분 안녕 저희가 포켓몬모드 생존기 끝난 기념으로 이벤트를 하나 하려고 하는데요 전에 포켓몬모드 생존 8화 댓글을 보면 지추님께서 댓글을 썼습니다 잔만보 18183882마리 잡아서 한곳에 풀어주세요 이게 가능은 못해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저희가 작게 이렇게 만들었는데 저희가 이제 앞으로 10분 동안 아니 10분을 넘어갔나 5분 동안 잔만보를 이렇게 소환할겁니다 계속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 가득 찰 때쯤에 피카츄 한마리를 소환해서 피카츄를 누가 먼저 찼나 어떻습니까 자 풀어 나 1호치 갈게 내가 1호치 오 1호치 뭐야 색깔 잔만보 1호치 색깔 대화이뻐요 벌써 한명이 튕겼어 가자 서버 터질때까지 나 몰라 코스트에 의해 강제로 끊어졌대요 접이 안돼 안돼 오 렉이 오 렉이 장난아니야 오 지금 됐겠지 더 해야되나 더 하자 더 하자 저희가 찾을 수는 있어요 내려가서 몰라 6 5 4 3 2 1 어 내려가는거 봐 끝 그만 저희가 잔만보를 이만큼 소환을 했어요 이제 여기에 피카츄를 한마리 던져서 피카츄를 잡을겁니다 게임 모드를 풀고 귀에는 마스터볼 귀에 다섯번 다섯번 안에 잡아야돼 다섯번에 못잡으면 탈락 실격 하자 호환한다 여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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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게요 하자 완전 작은 사이즈 기기 게임 모드 풀었고요 들어갈게요 저는 일단은 어디 위치인지 알기때문에 아무데나 막 들어가 헤어질게 여기까지 사운드 플레이한다 이거 사운드 사운드 스피커 한번만 해줄래 어 저기쪽에 있나봐 뱃살 때문에 안보여 응? 여기 있나봐 어디있지? 어 여깄다 여기 어 나 잡은거 같은데 누가 잡았어 렉 때문에 걸려야돼 렉 때문에 몰라 지금 렉 때문에 피카츄가 잡혔는데 누가 누가 잡혔는지 모르겠어 오 내려가 조금만 기다려보자 뭐야? 아 암테 승리 이럴수가 8레벨 겁나 귀엽네 와 암테가 피카츄를 잡았어요 이 많은 잔만보 사이에서 까비 와 잔만보 이렇게 소환하니까 너무 많다 징그러운데 저희가 그 숫자만큼은 다 소환을 못했어도 한 몇백 한 300만이 한거 같지 않아? 어 더했나? 100마리 이상 정도가? 100마리? 어 작은 이벤트로 열된게 암테가 이겼구요 아쉬워 제일 먼저 발견했는데 바로 세워서 지는 위대하다 와 뭐야 이거 야 하하하 타는 소리 봐 오우 뜨르르르 네 암테가 에어 캔 네 에어 다 롤 에어 안녕!